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?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.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?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.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.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.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의 안 할 뿐입니다. 질에 겁을 먹고. 사람들은 주 5일째 한다고 하고 주 4.5일째 한다고 하면 어때? 부러워하잖아.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? 너는 4.5일 해. 나는 7일 일할 테니까요. 그럼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너희 훨씬 더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야. 너네랑 나랑 갭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거야. 같은 건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.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.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. 길게 보면 차이 나.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. 자세가.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시간을 줬단 말이야.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. 그 시간에 뭘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.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여기서 8, 9개월 더 열심히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러고 망하잖아요. 그럼 다시는 장사를 안 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. 장사가 되겠지. 시간만 버티면 되겠지. 언젠간 되겠지. 네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버티면 장사를 또 해. 네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생각해봐. 내가 정말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.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라지마. 변화를 주라고. 근데 왜 안 해. 안 했잖아. 안 들어올 거 같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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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얘기하라고. 해봤어? 누군가가 저한테한테 얘기해. 너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.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야.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고. 네가 그걸 해가지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.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. 네가 다 해봐야 돼. 다 해보고. 실패를 통해서 얻는 거 깨닫는 게 있으면서 실패하는 건 괜찮아.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야. 실패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실패를 한 거지. 하나라도 얻었으면 괜찮은 거야. 지금 1년 빠싹 고생하면 5년, 10년을 편하게 될 수 있어. 그때 통합만 한 번 미친 척하고 한 번 살아봐. 그게 너한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. 너 이런 명언이 있어. 계란을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 밖에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. 너 이거 내가 깨주길 바라니 네가 스스로 깰 거니. 어차피 부딪혀 이겨내야 된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힘들다고 놓아버린다고 해서 뭔가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야 되는 그런 고비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안다면 지금에서 최선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.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. 내일은 하루 더 늙은 너야.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오늘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오늘만 생각하고 사시면 무서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.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요. 너 너 너 너 너 너 너